잠깐 7,8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 받는 걸 별로 좋아하고 체질인데 두 가지 때문에 상을 늘렸습니다. 문인들이 문화인 문인들이 좋지 않나 해서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 미술만 대통령을 기리는 귀한 사항이어서 질문받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올인파릿이라는 외고 전문 잡지입니다. 그 전문 잡지에서 2012년에 쓰기를 러시 우리 G7 시대 이후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겉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겉스는 G 독일, U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21세기는 G7 시대가 지나가고 겉스 시대가 합니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복구가 되느냐 무슨 댓글식으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를 들었냐 하면 한국의 국민성, 네이션, 한국 국민성 중에서 을정, 근면 이 두 가지가 한국을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복가로 이끌어간다. 둘째는 한국인의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대학 보내는 교육열 세 번째는 하이테크널라지 지금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기술국가로 인정합니다. 하이테크널라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해외 186개국에 살고 있는 750만 해외 네트워크를 네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절치 한국의 개신교 때문에 한국은 지난 100년간도 발전해왔고 앞으로 100년간 세계 선두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건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그렇게 실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우리 지난 100년 역사를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사명을 강당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운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고금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데에 매여 있습니다. 총회도 있어야 되고 노회도 연합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한국 교회가 비본질적인 데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지요. 두번째는 문화성경입니다. 문화성경 교회에 목회는 성공했는데 문화운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화성경 특별히 이번에 문인들이 모이는 이런 시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뜻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문화운동 문화성경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한국 교회는 3.1운동, 해방운동, 일관되게 이끌고 하는 애국운동, 나라사랑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시대 국민정신이 성격적인 나라사랑, 하나님사랑의 모의식으로 애국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가지 복음의 본질을 배우하자. 문화운동을 철저히 펼쳐서 문화성경을 전합니다. 세번째는 결혜사랑과 하나님사랑을 하나로 엮는 애국운동에 앞장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